어두운 밤, 한 남자가 벽 뒤로 조심히 다가가는데 도둑고양이가 아니라 곰이 있네?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거대한 호수 타워 인근에는 300마리 이상의 곰이 서식하는데 길거리에서 흔하게 곰을 볼 수 있다는 거야 이 직원은 당당히 곰 앞을 막아서는데 밤마다 한두 번은 이렇게 편의점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이렇게 차문을 열고 튀거나 차 안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? 오! 이건 인정합니다!